개하늘에 원희룡이 나왔는데. 원희룡이 안 돼. 원희룡이 눈앞에 지나간다. 아니 원희룡이는 양평에서 나와야지. 고속도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해먹어야 되니까. 김성효가 많이 해먹었으면 또 바튼 터치해가지고 원희룡이가 또 해야지. 거기 가서. 목소리가 쩌록쩌록 하시네요. 이 새끼 지들끼리 다 짜고 찌는 고속도비야. 들어가라 그래. 들어가라 그래. 원희룡이는 양평으로 가야 돼. 저거 이거 봐. 그 외에 가서 고속도로 맞는 거 해야지. 청사님 이번 4월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개항구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개항구 의미는 무조건 일본입니다. 이 새끼 화이팅. 화이팅이야. 화이팅.